딱 처음 만난 것처럼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거짓말과 방송 안 할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경마장의 통로인데 제가 여기서도 장사를 했었어요. 약간 가판대 같은 거 비스무리하게 노점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렇죠. 노점이라고 보면 되고 명장빵. 대한민국 명인 칭호를 받은 명인빵으로 마케팅을 해서 여기서 가판대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설치하는 데 한 두 시간 해체하는 데 한 시간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바들 3, 4명 다 뛰어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설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저녁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통행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 생각하면 삼사신빈용 용마루 세워서 거의 치는 텐트급이다. 여기서 이제 그 입장권 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금 있으세요? 네. 여기 현금만 받아요. 입장으로. 저 현금은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아시는 분이 안 가져왔어요. 아 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이게 많이 바뀌었다. 옛날이랑 다르게. 맘초이 저기가 제일 베스트 자리. 여기 아마 경마장 내에서 제일 매출이 높을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식당이 저거밖에 없잖아요. 저기가 가장 잘됩니다. 대략 저기는 매출은 그래도 하루에 무조건 천만 원 이상 나와요. 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서 다 바뀌었구나. 여기가 제가 이제 카페를 핫도그 팔고 카페 팔고 군고구마 팔고 뭐 이거저거 다 팔았었죠. 그때 뭐 매출은 그래도 한 300, 400씩 꾸준히 했던 월에 한 3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뭐야 군고구마, 군밤, 빵 이런 거 다 팔고 여기는 지금 이 공간을 죽여놨네요. 사실. 이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커피 하나씩 먹을까요? 커피? 엄청 시끄러운데요? 아 지금 말튀, 지금 편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막 밖에 나가면은 진짜 장난 아니예요. 무서워요. 밖에서 보면은 그게 뭔 느낌인지 딱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둘러보시면은 서울대생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경마시는 진짜 공부 알아요. 책 펴놓고 그냥 그것만 오로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대표님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배팅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조항이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운영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었어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해버리면 안 되니까 조항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여기는 뭐 경마장 교육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재미도 없으세요. 오면은 근데 여기서 듣고 나가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좀 더 재미도 있고 오시면은 스트레스로 확 풀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젊은 분들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날씨가 추워요. 추우니까 오늘 손님 자체가 객수가 떨어지는 거. 저희가 많아지는 게 감시가 꽉 차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오오.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배팅을 되게 잘 하시겠네요. 저희는 이게 근데 또 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은 또 배팅을 하시면 하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요? 여기 관계자들은 그 못하게 해요. 오오. 저희는 이제 관계를 하지만은 항상 경마량권은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시면은 결승점이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결승점. 네. 결승점에 가서도 취입을 해서 하루 순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엄청 건강하고 1등 말인데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수들이 발생해요. 실제로. 그리고 저거 아세요? 과다 채찍하면은 과태금이 되는 거. 어떤 거요? 과다 채찍을 하면은 과태금이 10만 원. 누구한테 말하는 기수한테. 근데 이기려면 과하게 때린 다음에 10만 원 내고 이기는 것도 좋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등 하면 상금이 있으니까 탈락이에요. 아니요. 과태금을 물어야 되고 과탈락이에요. 아. 리스크가 적네 그러면. 아. 우리 이제 이런 특수상권들이나 이런 데들은 보통 이제 입찰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때 두 개, 두 개점. 두 개점을 입찰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두 개점 외에 이제 담당 MD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뭐 저런 컨테이너를 얻어볼 수도 있는 거고 밖에 이제 그런 빵파리 이런 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병마장 느낌 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 돈 잃고 막 이러면은 부딪히면 난리 나니까는 좀 조심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 붙으니까. 아. 어우 죽었다. 이제 좀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죠 막. 아니 쉬운데도 나오시네요. 한 개월에도 뛰쳐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오우 막 나와요 사람들. 근데 여기 엄청 넓다. 여기가 엄청 넓어. 여기가 아마 이 스크린 있죠. 이게 아마 제가 그때 여기 있을 때 당시에는 이게 뭐 127m짜리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인가 제일 큰 스크린이라고 했나? 여기가? 페이스북에 올라간 스크린이라고 제가 거의 뭐 웬만한 마사회 직원보다도 여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젊었을 때 인생 3년을 여기서 그냥 갈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젊잖아요. 아니 지금도 좀 그때는 진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오 오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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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막 아 소리 지르고 시작했죠? 괜히 막 저도 같이 막 흥분돼요 이게 같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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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위에도 한번 쭉 보시면은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제 이게 처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우와 갑자기 6등이 지금 올라가잖아 6등이 지금 올라가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죠 굉장히 이야 이거 그거처럼 하네요 저기 올림픽처럼 하네 그래서 원래는 저 결승선 저기에 이제 컨테이너 두 대가 딱 있어갖고 저기서 장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막 맥주를 계속 파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저기서도 컨테이너를 했다고요? 그 그 뭐지 아까 말씀드린 빵 명장 빵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저걸 받아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저기가 돈이 되는 데였고 그 빵 파는 데는 사실 돈이 아예 안 되고 여기에 요청으로 인해서 해 준 거였고 근데 그걸 해줬기 때문에 저런 걸 얻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특산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원래 딱 정해진 게 있지만 이 담당 MD 분들이나 그런 키맨들이랑 어떠한 소통을 하면서 뭐 뼈를 주고 살을 깎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길이 계속 있어요 그니까 끈을 놓지 않고 해야 돼요 뭐 아 오늘 여기 아탕사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자꾸 안 되는 거고 조금 돈 따셨네 아싸 아싸 외쳐버리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다고요? 귀여워요 실제로 귀여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우리 남자들은 특히나 뭐 친구들 만나고 하면 나이를 먹나 안 먹나 내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여기 뭐 아저씨들도 돈 따고 하면 아싸 막 하고 이러면 이러면 그냥 뭐 18,600 하하하하하하 자막아 자막아 자막이 형이 개수 임재광 에스컬레이터로 좀 올라가 볼까요? 우리 사층 식단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식사하러 갈까요 그러면? 네 거기로 어차피 가면서 아 그럼 그때 그때 그 사장님 계시려나? 무슨 사장님? 아 거기가 또 이제 저랑 마지막에 네 저희 있던 데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양도양수 했죠 기물들 거기 이제 워크인 냉장고 워크인 냉동고라든지 주방 전체적인 기물들 그 사장님 있으면은 이제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네 기억 잘 안 나요 그때 한 번 보고 만 거라서 구조는 다 그대로네요 다 살려서 이렇게 하셨네 근데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여기서 막 여기서 막 분식도 팔고 여기가 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영수증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직원 할인 안 되나요? 직원 할인은요? 이러면은 전 혼났었어요 난리 나요 난리 잡들이 당해요 또 이런 것도 보면은 저희한테 다 양도양수한 기물들 그대로 아직 잔재가 남아있네요 이름은 뭐였어요? 강의 이름? 여기 전주 한옥간 전주 한옥간 전주 한옥간? 안판 한식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갖고 하나 갖고 갈게요 일단 어때요? 보니까 주방이랑 이런 거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냥 싹 그대로 저 한국까지 싹 그대로 제가 양도양수 할 때 이거 진짜 예전에 쓰신 거 다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릇은 다 바꿨고 아 그릇은 바뀌었어요? 그릇이나 트레이는 바뀌었는데 안에는 주방용품들이나 이런 것들 물 맛있는데요? 응 여기 특징이 아마 간이 좀 셀 거예요 좀 세요 간이 세요 왜냐면 그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담배 피고 막 입이 마르니까 여기 분들 특징이 아니 진짜 특징이 간을 엄청 세게 드세요 다 안그러면 막 싱겁다고 하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래요 그냥 집어 던진다고요? 그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굉장히 성향이 센 그런 고객님들이 있어요 저의 최고의 그때 당시에 가드는 친한 아저씨들 여기도 이제 서열이 있거든요 아저씨들끼리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왜냐면 맨날 오는 분들이니까 약간 대장 아저씨들이 있어요 대장들이 있어요 그 대장분들이랑 친해지면은 누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분한테 욕해버려요 막 진짜로 그래요 야인시대네요 진짜 야인시대 축소판이라고 봐도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커피 딱 챙겨드리고 하면은 아 이쁘면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를 좀 더 챙겨드리고 당연하죠 그분들은 왜 대장이에요? 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딸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먹으면은 또 그 뽀찌를 주고 돈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케어를 하면서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대장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고 아 잠깐만 우리 이제 저기 해봐야 되니까 저희랑 내기 한 번 하셔야죠 경마요? 어떤 내기? 다음에 뵐 때 식사 내기 한 번 하시면 돼요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걸로요? 경마로? 아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것 좀 봐보죠 배당 좀 단승으로 보면은 배당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8번말이 제일 이제 이게 연약한 말인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11번말 이런 거는 튼튼한 말이니까 배당 자체가 엄청 낮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이게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한 이걸로 이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어서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마리를 고르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올 만하네 저희는 그냥 감으로 하시죠 그냥 감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몰라요 말 봐도 금액 얼마 얼마씩 할까요 이거? 아 만원 그만 하시죠 오케이 만원 만원 이거를 넣고 아 이러면 맞권으로 준대요 사경주에 이제 배팅을 한 거 몇 번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어 저랑 다르네 그러면 저는 5번 2번 아 와 나도 어 이제 다닌다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말은 6번 3명 레이드입니다 6번 없죠? 아 5번 2번 맨 골등에 있어 자 진짜 뭐하냐 뭐하냐 야 서갈비다 몰라요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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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올라와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3등 안에만 들어가면 3등 제발 3등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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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올라갔다 2번 올라갔다 2번 올라갔다 2번 올라갔다 뭐야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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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먹었어 난 2번은 먹었어 2번은 먹었어 2번 럭키 크라운 2번 6번 아름다운 사이가 순서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아까 뭐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소발비 아 그러면 또 한번 골라보시죠 아니 뭔 소리를 우리가 내는 건데 하하하하 아 창구에서 바꾸는구나 돈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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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만 천 원 땄습니다 자 여기 아까 여기 제가 대리님 좀 불쌍하니까 네 하하하하 많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아까 하는 방법부터 골랐잖아요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소으로 먹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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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을 다 갖다가 넣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진행은 시켜야 되고 양아치 새끼들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나는 잘해줘도 그렇죠 찾았다 little nothing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